안녕히 계세요! 빨리 들어가, 이모 인사해야지. 빨리 들어가, 이모 인사하고. 오랜만이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여기 가, 나 여기. 일로와, 가보자. 얘 무서운가봐. 일로와봐. 얘는 애기 만질거만 하고 싶어야 돼. 쟤야, 여기 어디야? 아줌마 자기 싫어. 너무 무서운가봐. 왜, 왜, 왜. 일로와, 안녕히 줘. 일로와, 안녕히 줘. 일로와, 안녕히 줘. 일로와, 이상해, 우리한테. 눈가 어색해? 이상해? 낯설어? 이제 반응을 하네,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데, 눈도 쩔어. 그니까, 그니까. 벨로야,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전에 있었죠?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이모 안아줄까, 채채? 응, 일로와, 내려놓고, 엄마는 채채 하나 줄래. 엄마는 채채가 더 좋으니까. 그래, 채채. 일로와, 엄마한테. 우리 애기. 우리 채채아, 우리 채채아. 아, 채채. 애기 줘, 채채아. 와서.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너무 착하죠? 이거 애기 줄 거야?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이거 채채 같지? 공아리 안 해? 기분이 좋아, 인가? 좋아. 귀여워, 채채아. 왜, 지루가. 왜, 지루가. 쟤야. 나는 연클라이온이다. 안아줘. 이거 한 번 보내줘. 파이팅. 파이팅. 재미있어? 파이팅. 하이팅. 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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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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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هir. anned by the sea 이 소식이 다 알려줘요 롯데 Guzz 멈추랑 함께 하아 맛있 seeks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버지 너 우리 잘했어 아구 잘했어 와 안해 왔ة 노래 생크림을 꾸며줍니다. 다 같이 편하게 잘 먹으러 왔어요. 지금 이 소식을 다시 보러 가고 있어요. 조금 더 귀엽게 잘 먹어야 해요. 이제 다 같이 먹으러 왔어요 다 같이 먹으러 왔어요. 다시 한 번 더 먹으러 왔어요! 우리는 자동차가 너무 고파요. 오늘의 생크림을 정말 많이 먹으세요. 집에서 걸어가는 중 정말 귀엽다. 막내가 계속 나를 먹으면 좋겠다. 집에서 찍어주면 우리 집에서 도와줘면 우리 집에서 사진 찍고 싶다 시대에 포함된 집안을 다시 갈아입고 이 시각만으로는 타이어가 없을 때 한참의 대체 영상이 되기 때문이기 때문이죠 아이가 더 아쉽게 있는 순간 그가 더 아쉬운 것 같다 아이가 더 아쉬운 편 아이가 더 아쉬운 것 같다 아이가 더 아쉬운 한참 아이가 더 아쉬운 편 아이가 더 아쉬운 편 아이가 더 아쉽게 아쉬운 편 아이가 더 아쉬운 편 아이가 더 아쉬운 편 배고플레이션을 마셔서 너무 좋아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죠? 2분 뒤 1분 뒤 1분 뒤 1분 뒤 1분 뒤 2분 뒤 거기서 먹기 2분 뒤 2분 뒤 두 대만 주 올릴까요? 아 알았어 고고랑 같이 갈거야 헬라 안녕해 언니 간다 안녕 잘가 언니 안녕 잘가 고고랑 같이 가면 쭈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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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아 그만하잖아! 알았어 가자! 그만 그만! 끝났어! 고마워! 잘했어! 고마울래야! 해줄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공간은 Back! 혜이 형! your name is my friend! 제니야! 안녕하세요! I'm home! 아이구 힘들어! 곧 다른 사람! 고마운을 생각해 줄 것이다! 공간은 이날! 팥떡! 먹어봐야만해. 뭐 들었어? 왜? 앙금? 아! 송편이네. 할아버지도 하나 먹어봐. 할아버지 좋아하는 색으로. 노란색 좋아해? 이쁘지 근데? 맛있어. 내 딸 떡이래. 먹어봐. 먹어봐야지. 어때 맛이? 맛있어. 떡값이 이렇게 했는데 얼마인지 알아? 얼마야? 보통 이 정도 하면 어떠? 내가 알아. 왜? 97,000원. 97,000원? 너무 비싸게 봐도 처먹는다고. 그래야지 아기가 장수하는 거래. 맞아? 수수 팥도. 수수 팥?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먹어. 수수로 한 거야. 수수가 뭐지? 수수도 모르지? 맛 없어. 응? 맛 없어. 뭔 맛이야? 괜찮아. 맛있어 할머니? 응. 뭘 보세요 할아버지? 뭘 읽으세요? 국내가 판매가 2주일이야. 응? 국내가 판매가 2주일이야. 이게? 이거 뭐하고 적혀있어 할아버지 영어? 칼텔러. 얜? 아니. 몸에 간지나네. 몸에 간지나네. 이거 어디서 났어? 응? 이거 어디서 났냐고. 삼촌 사왔지. 큰삼촌? 응. 이거 완전 샛빙이잖아. 내가 가져도 돼? 응. 나는 못 간다. 귀여워 가져오. 나 줘요. 아이. 나는 뭐 알고. 할아버지 미수 생일을. 미수 생일을 증명받은 거야. 두 번을 빨리 눌러봐. 두 번. 두 번을 연속으로 빨리. 그래. 다시 연속으로 두 번 또 빨리. 한 번 좀 더 빨리. 그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맛있니까 이렇게 됐어. 칼 진짜 잘 되네. 칼 잘해. 칼 잘해. 손 안 다치게 잘해 그거. 이게 왜 물에 젖어 삶아. 이렇게 해서 까야. 이 소껍게까지 잘 까지는 거야. 네. 손이 커지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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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pps이다? 응. 달pps이야. 할머니 꺼 줘봐. 둘 다. 내가 더 많이 까? 아니. 여기가 더 많네. 역시. 짬빵을 오는 데가 못. 끄네. 결국엔 잘 까네. 만은 못까는 오다. 내가 내가 sharp. 그리고 말이야. 안 그러면 할아버지가 다 나머지 깠써 썼어. 내가 빠진게. 더 더줘. 더 어떻게 까요. 잘 못까? 그래. 아하. 긴베이처럼 뭐 있냐. 준비했지 술이 먹어줘서 괜찮아요, 아멘이! 안녕! 안녕! 엘라야? 엄마야? 엄마야? 잘 잤죠?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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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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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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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